기뻐가는 가을입니다. 그리고 코스모스가 여기 보시다시피 코스모스가 만발하는 10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입니다. 여러분 자 이번에 오실 분은요. 무대에 오실 분은요. 정말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입니다. 정말 노래로 행복을 전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 이숙의 무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정든이가 그립다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정든이와 술 한잔을 나누고 이렇게 바라보는 날이면 정든이와 떠나고 싶다. 한 번도 이런 마음 날 울리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 뛰어왔구나 이제와 가슴이 울어 그리운 있어 그 이름 부른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정든이와 술 한잔을 나누고 이렇게 바라보는 날이면 정든이와 떠나고 싶다. 이렇게 바라보는 날이면 정든이와 떠나고 싶다. 한 번도 이런 마음 날 울리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 뛰어 뛰어왔구나 이제와 가슴이 울어 그리운 있어 그 이름 부른다 이제와 가슴이 울어 그리운 있어 그리운 있어 그 이름 부른다 정든이와 그립다 한 번도 이런 마음 날 울리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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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왔구나 이제와 가슴이 울어 그리운 있어 그리운 있어 그 이름 부른다 정든이와 그립다 정든이와 그립다 정든이와 그립다 정든이와 그립다 우와 하나 감사합니다